이거? 이건 뭐지? 이거 있다. 이거 멋있어. 이게 뭐야? 시아야? 완전 멋있다. 이거 헬로카보드 아니야, 시아야? 이 로보트. 우와. 이거 시아한테 누가 주고 간 거 아니야? 그나무 같은 상황이 낫지 않을까? 형이가 다르다. 아빠가 직접 만들어준 거 같아. 다 만들면 시아가 엄청 좋아한다. 한 달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. 변신 한 번 해보자. 어때? 마을 사람들 잘 지켜줄 수 있겠어? 응. 잘 부탁해. 오늘은 네가 차 타냐? 여기에 있는 거 분야. 나는 왜 이 quarter 거기 아이라 생각나? 자, 조심해서 내려와요. ey.. 이 건대는 안 Sally 그녀? 이거 잠깐만 돌려봐 일로 와봐 옳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나 찾아보자 아 힘들어 어? 힘들어 힘들어 아